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의 열쇠는 적성이나 재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라는 책입니다. 쉐론 듀몬 지음 최준수 편역 북뱅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일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손에 넣고 불을 부르는 힘, 성공 모두가 이 집중력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이것밖에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이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성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요소는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욕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방법을 배우는 일, 그리고 또 그 다음은 그것을 실행해 옮기는 일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입지나 지위와는 상관없이 늘 향상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배우고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이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 바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의지를 그곳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은 이룰 수 있습니다. 집중력만 잘 활용하면 바라는 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그 소망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무엇을 갖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바라는 것은 나약함의 표출입니다. 동화의 세계가 아니니 그저 단순히 소원을 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신중하게 다루고 바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의지를 그곳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키가 없는 배로 바다를 표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파악하고 전력을 기울인다면 성공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성공하려면 내가 손댄 일은 전부 다 완성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에 착수하면 시작할 때부터 실패를 예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바라는 것을 손에 넣는 비결은 오직 자신의 마음에는 전능한 힘이 있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비는데 정신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불을 생각해야 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만물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인데요. 불을 생각하면 불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부유해져야겠다고 결심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힘이 전달되고 동시에 우리의 외부 상황을 모두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그걸 미천삼아 돈을 불리는 일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것을 투자할 기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재산을 늘려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산 상속으로 손에 들어온 돈은 잃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재산을 쌓은 것이라면 그 가치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설령 그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다시 그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는 힘까지 분명히 쌓아왔을 것입니다. 애매한 계획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해야겠다 저것도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실행해 옮겨야 됩니다. 애매한 계획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망설임 없이 하겠다 이런 자기암시가 우리의 의욕을 높여줄 것입니다. 끈기 있는 정신은 성공의 열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실은 거기서 조금만 더 버티기만 했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주성을 충분히 갖췄으면서도 한 가지 일에 자주성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분산시킴으로써 효력이 사라질 때까지 낭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동안 자신이 이뤄낸 일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요. 사람은 노력한 양만큼 보상을 받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렇게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습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올바른 마음 자세로 임한다면 능력에 비례한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 두 가지 뿐인데요. 첫째 조건은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낸 일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불가능이라는 말은 자신을 위해 있는 말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생각의 지배권을 넘기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종이 한 장 준비하고 나는 내 자신이 원하는 건 모두 손에 넣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기만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생각을 쉴 새 없이 계속 품다 보면 육체의 쇄약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불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자신의 지배권을 넘기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집중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인생을 통제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진지한 소망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안을 담아 명상을 하면 명상한 일들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제1단계입니다.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일에만 국한됩니다. 생각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단련하여 두뇌의 힘을 늘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크게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뱅이, 갈피를 못 잡는 인간,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집중력, 즉 생각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약하게 만드는 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이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습관은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약하게 만드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습관보다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 그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태도가 몸에 배며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큰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맞서서 자신이 목표 달성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대성공을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목표를 높이 설정해 두면 목표에 조금 덜 미치더라도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조건 하에 손에 넣은 분은 인생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사용법과 나쁜 사용법이 존재합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단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분은 통상 목표 달성의 성과물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금면성실이 있고 불안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도통 부유해지지 않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노동으로 부를 손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부유해지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에너지와 성공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관찰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한 원인으로 사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주길 바라고 있었다거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해왔다면 생각을 바꿔 새로운 방식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상황이 호전되기를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람직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의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추진해 나가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겐 할 의욕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장애물은 성공을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도 처음에 시도했던 일을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판삼아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여 이익을 올리고 더욱더 상승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최고의 가능성을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무조건 하겠다라는 정신으로 임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끝나며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기 손에 닿는 범위 내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능력을 활용하기만 하면 뭐든지 당장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에 집중했을 때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모두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필요한 시간만큼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강한 의지력이 부족합니다. 만만치 않은 라이벌을 만났을 때는 항상 어느 누구도 나보다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역량만큼 행복해질 수 있기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집중력으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더 갈고 닦으며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 성공의 열쇠는 적성이나 재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